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평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설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초장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해설강인 거예요. 절대로 모든 질문을 다 분석해드리고 모든 질문을 다 해석해드리는 그런 해석강의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학평이 여러분들 내신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내신 공부를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라면 요 해설강의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그 저의 강좌 중에서 물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촬영을 하십니다. 학평 변형 분석 강의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평 변형 처방전이라는 건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그 강좌에서는 한 지문당 20분 많게는 막 25분까지도 할애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해석부터 문법부터 구운부터 다 해줘. 그러면서 서술형은 이게 나올 거고 막 멋법은 뭐가 나올 거고 어휘는 이게 나올 거고 다 설명합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해설강의에서는 예를 들어 30번 문제를 푼다. 그럼 정답이 4번이야. 그럼 왜 정답이 4번인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딱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는 그러한 강좌예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리라. 전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후반부를 맡았고요. 35번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무관한 문장 찾는 건데요.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에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절대 억지 안 부리고요. 비약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푼다고 생각하러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알겠죠? 한번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자. whose story it is affects what the story is. 그랬네. 여러분 이게 동사인데. 문장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근데 보시면 whose story가 의문사고요. it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무슨 의문문? 그렇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인? 지자로 해석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whose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뭐야?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어디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도 똑같이 간접 의문이네요. 의주동.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죠? Change the main character and the focus of the story must also change. 그렇지. 한번 주인공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초점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 있다고 했을 때 흥부가 주인공일 때랑 놀부가 주인공일 때랑 분명히 반점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If we look at the event through another character's eye.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We'll interpret them differently.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데미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그 사건들이겠죠. 됐나?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치? We'll place our sympathies. 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자, 우리는 둘 것입니다. 우리의 sympathy, 공감을. 공감 또는 동정이거든요. 여기서는 공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공감을 누구한테? 새로운 사람에게 두게 될 거라고. 그잖아? 원래 A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B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바꿔본 거야. 그럼 우리의 공감의 관점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이제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제는. 그쵸? 자, when the conflict arises,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 갈등. 갈등이 발생한다면. arise가 발생하다거든요. 자, 이 대덩어리는 앞에 나와 있는 갈등을 꾸며줍니다. 선행사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쵸?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We'll be praying for a different outcome.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 A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을 때랑 B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을 때랑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겠죠. 얘가 주인공이면 얘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하는 거고 얘가 주인공이면 얘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라고 기대를 하겠지. 맞잖아. 그런 거야. 자, consider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뭘? How the tale of Cinderella would shift. 어떻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would shift.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만약에 뭐 하면 If told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tep sister. 그렇지.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누구의 관점에서? 사악한 의붓 언니. 그쵸? 새언니. 그 사악한 새언니의 관점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진다고 했을 때 신데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잖아요. 뭐 딱 봐도 안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자, 새언니가 만약에 주인공이래. 그럼 뭐야? 막 새언니가 막 신데라를 막 괴롭히면서 막 집안을 시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유, 제가 시킬만 했으니까 시킨 거예요. 신데라가 말도 안 듣고 막 집안을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아유, 막 느려 터져가지고 막 아, 얘가 일을 잘 못했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쵸?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 이 주인공의 대변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맞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재밌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신데라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갈 거래요.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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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완전 달라지잖아.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 딴소리잖아요. 신데라의 왕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어쨌든 갈 거라고 내용이 확 달라졌죠. 신데라만 똑같은 거지 지금, 그잖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잖아. 초점이 어떤 등장, 어떤 등장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등장인물에게 더 감정이입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을 위주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잖아. 그잖아. 관점이 바뀐다고. 4번은 완전 딴소리입니다. 4번 탈락. 그러면 4번을 지우고 5번을 한번 보세요. Gone with the wind is the Scarlet O'Hara story. 자, 이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는 작품인데요.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는 작품은 스칼렛 O'Hara의 이야기예요. 어? 얘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What if we were shown the same events from the viewpoint of Red Butler or Melanie Wilkis?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월쇼온이니까 우리가 남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수동이니까 우리가 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 동일한 사건들을 Red Butler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Melanie라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그잖아. 저도 사실 바람과 함께 살아있게 잘 안 읽었어요. 저 몰라요. 영화도 본 적이 없고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충 줄거리를 조금 보고 왔어. 그랬더니 얘가 주인공이고 이 스칼렛 O'Hara가 애슐리라는 남자를 사랑한답니다. 여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애슐리라는 남자는 멜라니를 좋아해. 근데 멜라니도 애슐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둘이 사귀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굉장히 막 질투를 해. 막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작 얘는 나중에 레트란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하더라고. 아무튼 막 복잡해요. 복잡하지. 왜냐하면 제가 이거 안 읽어봤거든요. 복잡할 수밖에. 그쵸? 아무튼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냐에 따라가지고 내용도 달라진다고. 다시 돌아봤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끝. 어때요? 잠시 시작.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를 읽고 이제 이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탁 짚은 거네. 일단 처음부터 그랬잖아. 누구의 이야기인지에 따라가지고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딱 이 메인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쫙 전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 몇 번이다고? 4번이라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